짜자잔 이게 뭐예요? 엄마 치료비에 못해 네? 열어봐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? 난 모태웅이야 그깟 500 못 구할까봐 모자라면 말해 내가 또 카드가 해줄게 둘이 뭐하고 있었어? 뭐하긴 얘가 요새 자꾸 집을 비워서 내가 한마디 하고 있었어 보모면 보부답게 아이 옆을 지켜야지 네 맘대로 싸돌 당기면 되냐? 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들어가 봐 네 쟤한테 함부로 했다가 은별이 해코지하면 어떡할라고 해코지? 우리 없을 때 엄마가 가르치고 막 꼬집고 그러니까 쟤한테 잘하라고 그래 우리 보모한테 어려운 년 생기면 돕고 한 식구처럼 잘해야겠다 그치? 음 이제야 말을 좀 알아 듣네 우리 꿀사방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? 뭐 뭐 별거 없었어 그냥 휘트니스 갔다가 잠깐 동찬이 보고 들어왔지 뭐 운동은? 당근했지 우리 귀염둥이들은 잘 있나? 귀염둥이들? 여섯 쌍둥이들 아 요새 복근 운동 안 하는구나 그거 한 달만 안 해도 풀어진다고 몇 번을 말해 복근 풀어지는 순간 연예계 복귀는 끝이야 끝 얼마나 풀어졌길래 어? 얼마나 풀어졌길래 그렇게 가려 나 배 아파 나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안 털어놓네 감사합니다.